반갑습니다. 일단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병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병신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오해를 불러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갑스럴도 이제 거의 끝이 가고 있는데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 신금이 9일 지나갔고요. 정화가 3일 지나갔고요. 그리고 무토. 무토가 이제 마지막인데 18일. 저희는 이 기간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무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갑수럴이란 말이에요. 갑수럴.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습니다. 갑은 위로 솟구쳐 오르는 성질이 있고 수럴은 알고 계시겠지만 멍멍이 글자잖아요. 왕왕왕 하고 짓는 글자예요. 그래서 주변하고 구설수도 좀 많고요. 멀리 또 나갑니다. 이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또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수럴의 영향을 받는 분들 중에서 좀 세게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일관별로 볼 텐데 저는 12운성을 양포테로 보던 음포테로 보던 양포테로만 보지는 않고 그냥 틀려도 음은 그냥 음운동 그대로 봐요. 일단 맞다 틀리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체크 중이고요. 일단 이론대로 지금 가보는 중인데 상담할 때는 이 12운성을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상담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보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일관 들어갈 텐데요.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12운성을 제가 밑에다가 항상 적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고 집중 이제 뜯어서 볼 때는 각 기둥별로 12운성을 따로따로 봐요. 지금 볼 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편인이, 인묘지에, 상관이, 절지에 이렇게 하는데 각 기둥별로 그냥 따로따로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좀 이제 경우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갑목 볼게요. 갑목본입니다. 네, 갑신, 갑자 많죠?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갑일관분들 그냥 통으로 어떻습니까? 식신이죠. 갑일관분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병신이 되어온 거니까 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하시는 일에 중단이 있을 수 있고요.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중단 변경 방향을 틀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운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동도 포항이 되겠죠. 이동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부모가 키우는 건 또 자식이죠. 자식이 하던 일이 혹은 공부가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3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감목분들이 이 운세를 보고 계신다면 자녀분들이 대학 전공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 재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겠어요. 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운이 들어온 거죠.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요.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획을 했던 일이 아직까지는 실행하기 좀 이른 시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이 붙이고 생각만 앞서요. 실행하기는 아직 좀 멀었구나 이걸 확인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려면 어떤 건물이 나가야 내가 그 건물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기가 멀었다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직 좀 미약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아직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오늘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고 병지에 앉았습니다. 비견이 병지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 힘에 벅차요. 힘에 벅차고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장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일이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고 여기 이랬다가 저기 이랬다가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 달 어디다 진득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휴식하는 시간도 손해를 많이 보시는 그런 일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운입니다. 오늘 하루가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아픈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몸살 기운이 있는 환자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겁제가 들어왔죠. 병신일이니까 겁제가 목욕지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영을 즐기는 날이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이슈가 본인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분들이 가까운 분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족, 친구, 나랑 사귀는 연인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무조건 뭐 재성이다, 관성이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나한테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저 뭐 예를 들어서 전남친, 전여친 이런 분들이 본인한테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SNS라든가 혹은 카카오토 프사를 통해서 알게 되신다거나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돌아서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터 보겠습니다. 무터분들은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나와 가족의 일 때문에 병원 방문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아니면 굳이 아파서 방문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병원 예약 때문에 큰 병원들은 그렇잖아요. 예약하기 되게 어렵죠. 누군가를 또 돕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줬어요. 혹은 문제는 어쨌든 오늘은 내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지금 적신호입니다. 이거는 하루의 오는 아니고 살짝 제가 언급을 드린 건데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무터 분들 몸은 만능이 만능이 아닙니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요 오늘 인성 특히 정인이 들어왔죠.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지금 손대고 있는 일 오늘 갑자기 시작하게 된 일 혹은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책을 편 거 학업 이런 것들이 집중이 잘 안 되시고요.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공부예요. 주변에 방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기토 분들은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데이트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토가 날 수 있어요. 약속도 깨지고 또 전반적으로 온 우주에 방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방해뿐만이 아니고 본인을 속이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볍게는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길을 걷는데 혹은 오늘 듣게 되는 말의 절반 이상은 거의 거의 사기예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듣게 되는 말 자체가 진실 팩트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말 그냥 절반은 버리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걸러들으세요. 다 버리세요.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편관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별로 진짜 반갑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능숙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투덜투덜거리고 한숨 푹푹 심해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짜증내고 원망을 듣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심금입니다. 심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제왕지에 앉혔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욕망 욕구 거의 물질적인 것들이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오늘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 쇼핑을 하시게 되면 거의 환불이나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교환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시게 되면 집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외식을 하시게 되시면 나만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에 주의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무섭죠? 참고만 해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굉장히 오늘 활발할 것 같아요. 장거리 이동도 일어나고요. 또 싱글분들은 기뻐하세요. 오늘 이성운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장 같은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 끊어서 아니면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 다니는 산책 코스 등산 가셔도 좋고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들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운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입니다.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 개수분들은 계속 지금 안 좋은 사실 좋은 날이 좀 손꼽아 없죠.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오늘 특히 토요일인데 25일 지나면 거의 급여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점점 긍긍하시거나 급여일이 다른 날짜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사 날짜 같은 거는 미리 못 바꾸셔가지고 주변에 돈 빌려달라고 내가 원래 월급날이 25일이었는데 은행에는 원래 27일 날 들어올 줄 알고 카드사에 변경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뭔가 조정이 된 거예요. 5일이나 15일 이렇게 급여일이 변경이 된 거죠. 이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할 수 있어요. 혹은 또 건강적인 면이 또 걱정이 되는 게 면역력이 또 개수분들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동을 삼가하시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신 게 좋습니다. 남들하고 싸우려고 해도 대응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을 아끼시고요. 정신적인 에너지 아끼시고 금전적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쓸데없는 거 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때 저는 서울의 정모를 지금 할 것 같아요. 정모를 이번에 하게 됐는데 오히려 평일 정모 인원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영상 만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실시간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시간 맞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커뮤니티 탭에 제가 시간이랑 공개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